8. 환란 리포트 일곱째 나팔의 비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21. 일곱째 나팔의 비밀 일곱째 나팔은 순서상 셋째 화에 속한다 세 번 남은 나팔 중 두 개의 나팔은 첫째 화 황충과 둘째 화 제3차 세계대전에 재앙을 몰고 왔다 이제 남은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고 전반기 환란을 마감할 것이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독자들은 셋째 화에 걸맞는 엄청난 재앙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곱 나팔이 불어도 그런 재앙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선포는 재앙 가는 거리가 멀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현재 시점의 타임라인과 관계가 없을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부활과 승천을 통한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일곱째 나팔은 게시록 전체에서도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이는 일곱째 나팔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두 증인과 순교와 부활과 승천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있을 것이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시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힘센 천사의 말과도 관련되어 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나팔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일곱 우레의 소리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봉인되었는데 그날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최승환 집사 부부도 힘겹게 3년을 견디고 있었다 여보, 후반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한 번의 휴거가 있을까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있으니 그때 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명자들 중에도 벌써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활동한 환란 사협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야 에녹은 환란 전 휴거를 상징하고 엘리아는 환란 중 휴거를 상징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휴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에녹은 교회의 휴거를 엘리아는 환란 중 유대인의 휴거를 상징한다는 말을 나도 들은 적은 있어요 휴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멸루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소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셨다 적이 재렘해하셨다는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해야 할 거요 그렇게 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일곱째 나팔에서 순교자의 부활과 휴거가 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는 유대인의 때이기에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777 시리즈에서 각 시리즈가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일곱인의 마지막에 교회의 휴거가 있고 일곱 나팔 마지막에 두 증인의 부활이 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감남산으로 내려오신다 이를 위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신자들의 숫자가 카운트된다 이때 그리스도와 사탄이 대조되면서 12장에 기록된다 옛뱀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망과 죄를 유입시킨 원인 제공자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며 사탄은 반대자라는 뜻이며 모든 불신앙은 사탄의 역사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것을 절대적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자에게서 태어나 승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탄이 미갈에게 패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암시한다 사탄은 그때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그를 믿는 신자들도 승리한다고 선포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죽음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승리한다 죽음이 곧 승리인 것이다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탄을 패배시켰던 것처럼 형제들도 같은 방법으로 사탄을 패배시킬 수 있다 그들은 전반기에 죽은 두 증인뿐 아니라 후반기에 죽을 성도들도 포함하여 승리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두 증인과 용맹한 사명자들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들의 시체를 보자 사람들이 서로 축하를 보낸다 미디어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모독하며 보여주었다 두 증인 사망 우리의 존경하는 의장께서 두 증인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사흘 반 64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다시 살아난다 단지 육체가 소생한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외치는 큰 음성이 들렸다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비웃던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이는 3년 반 전에 각인되었던 휴거 사건을 상기시켰다 이때 14만 4천명과 사명자들도 이때 휴거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때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7천명이 죽었다 7천명은 상징적인 숫자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다 감사호흡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구절에 장차 오실 자란 말이 없는 이유는 이미 오셨음을 암시한다 교회 시대의 첫 번째 환란에 이어 두 번째 고난과 피팍의 끝에도 영광이 따라온다 그들은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도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짐승의 통치가 오기 전에 또 다른 부활의 기회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자격을 가졌다